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인지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밤에 살아남기 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서 살인마 중에 여기 보면 베놈이 있어요. 그래서 베놈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베놈 베놈 됐다. 잠깐 좇겠죠? 그래서 살인마가 되면 제가 베놈이 될 겁니다. 무슨 게임인지는 한 번 안 해봤어요. 해볼게요. 밤에 살아남기. 아, 생존사잖아. 이거 뭐 살인마 확률 높이는 거 그런 거 없나? 살아남아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친구 한 번 쫓아가보자. 일단 불 켜. 어두우니까 기어. 이건 뭐지? 어응. 뭐, 이 소리 왜 이렇게 했어요? 어, 어. 헤이! 헤이! 막 부를 수 있네? 친구 쫓아가. 5시간 뒤에 해가 뜹니다. 나 해 뜰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나봐. 어, 이 친구 무슨 방패랑 칼 돌고 있네? 어! 뽐! 어, 저기 뭐 있는 거야? 아닌데? 친구들 다 모여있네? 얘들아,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F. 왜 꺼졌지? 문을 열었다. 뽐! 뽐! 얘들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어, 가뒀어! 어! 사람이 갇혔어요! 여기 도와주세요! 헤이! 도와주세요! 헤이! 왜 이러고 있지? 방패, 나도, 나도, 나도 막아줘! 나도 막아줘! 밖에 경찰차 소리 나고 날이 났습니다.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러고? 하하하하. 아, 얘들아! 아, 가만히 있는 거냐고, 이러고. 헤이, 여기예요! 어, 뒤에 저기, 저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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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요! 아, 여기 봐봐요! 아, 뭐야 이거! 당신은 끝났습니다. 아, 뭐냐고! 관찰해보자, 어떻게 돼? 방패 뭐야? 어, 내 묘비다. 헉, 뿌셨네? 뿌셨어? 어, 여기 숨어있고, 어, 여기다. 오, 살인마 알아볼 수 있다. 사아아아아아악! 아이고! 스크린, 비명, 비명을 질려라! 오, 박스 뿌셨어! 오, 오! 아, 없어버릴 거다! 아, 언제 끝나? 살인마 빨리 다 잡아야지, 끝났는데? 아, 이거봐! 여기 숨어있으면 어떻게 찾아, 이거! 헤헤헤, 아무도 날 찾지 못할 거야! 어허허허, 이러고 있어, 지금! 영차, 영차! 다 없애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없애진 못하지만! 없애버릴 거야! 어, 팔 보인다! 크흐! 거기 누구 있나? 거기 누구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어! 헉, 뭐야! 어! 총!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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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오 뭔 소리야 오오 화면에 상의야 오 뭐가 안나 봐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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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뭐가 있어요? 투명한 뭐가 있어요 투명한 뭐가 있어요 아닌가 있어 있어 있다고 아아앜 한보여 사기 아니야 저거 저거 사기 아니냐고 사긴데 완전 상자 열어봐 다 열었다 박스 여니까 램프 생기네 포인트 만포인트 400로봇스 와 싸다 싸 사가지고 상자 열어봐 열려라 상자 다섯개 열고 됐다 다 열었다 걸렸다 저에요 저 드디어 다다아 다 없애버리겠다 베놈이 돼가지고 아 기생충이 감염되서 오그로록 착착 베놈으로 변신 으어어어어어 베놈 으하하하 와 멋있어 멋있어 베놈 멋있어 으어어어 어딨어 타운트 으어어어어어어어 능력 능력 뭐예요 이거 어 하니까 이동속도 빨라졌어 으어어어 오! 촉수! 오! 촉수 나가는 거 봐! 와! 엄청나잖아! 헉! 등존자 찾아라. 이거를 차면은 이걸로 아마 스킬 써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안에 있는 게 아닐까? 어? 안에 있네, 진짜? 야! 아! 이 문 어떻게 열어! 히히히히히히! 일로와! 능력! 어빌리티! 작동! 으아아아! 촉수! 촉수 나가라! 촉수! 으아아아아아! 촉수괴물! 으아아아! 으아아아! 베놈! 아! 무시무시하다! 으아아! 베놈! 내가 베놈이다! 으아아아! 무섭지! 어허! 으아아아아! 으아! 베놈! 촉바닥! 촉바닥 낀 거 봐! 으아아아!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하하! 발동! 어빌리티 발동! 으아아아아아! 문 열어! 문 열어! 촉수! 촉수 나간다! 아! 촉수! 아아아아아! 촉수! 디텍터 발동! 발동!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눈부셔! 성강탄 던졌어! 우리 캔 끄다! 이거! 아!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뭐야! 다 놓쳤잖아! 성강탄 뭐냐고! 완전 사기잖아! 성강탄 아니요! 사기예요! 다 도망갔어! 다 내려갔겠지? 아! 베놈! 아! 한 명밖에 못 잡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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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한 명만 잡자! 한 명만 더 잡자! 빨리 차라고!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발동! 디텍터 발동! 피시시시시! 어! 저기있다! 집안에 있었네! 아! 뭐야! 집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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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아! 스킵 발동! 으아아아아아! 여기 뛰어간다! 으아아아아아! 어! 촉수! 촉수 발사! 으아아아아아! 어! 살인마가 이겼어야 했는데 아쉽구만! 한 명밖에 못 잡았어요! 램프! 아! 발전기! 발전기 써봐야지! 어? 살인마한테 쏠 수 있어? 자! 어! 아! 등에다 엉구다니는거였구나! 오! 되게 좋은데? 어! 엄청 밝아! 엄청 밝아요! 되게 시끄럽네 발전기라 밝은데! 엄청 밝아! 좋아! 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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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꼬라! 살인마! 계속 꼬라! 살인마! 계속 꼬라! 자! 안 맞았어! 맞았니? 아! 봤었어! 짜작! 짜작! 아! 너무 어려운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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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못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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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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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봐! 거리를 알려준다! 살인마와의! 등에 달렸어 이게 더 좋겠지? 어? 똑같은것같은데? 그죠? 가까워지고 있나? 가까워지고 있다 저게 뭐야 저게 제가 있는 사릴마들이 색칠 놀이 뭐야 이거 머리가 없는 친구도 있고 저기 뭐야 도마뱀맨도 있어 와 에얼리언도 있고 와 도마뱀맨 와 멋있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이 살인마 밤에서 살아남아라 라는 게임이었는데 베놈을 해보려고 했는데 게임이 조금 어려우면서 재밌네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재밌네요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